좀 뺏길 것 같아요. 이거 맞지? 오! 힘들어! 그런 거 잘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잘 나온 것 같아. 수아! 이우지 수달의 달루나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돌체라떼의 간식을 직접 잡기 위해 다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해로제라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가볼까요? 생각보다 진짜 깨끗하다. 지영 조심해! 나는 안 넘어지게 조심해야겠다. 개 있어? 개는 개 많은데? 오, 개다 개. 와, 진짜 나오니까 뭐가 있긴 있어. 아, 배라 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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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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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대박! 성게? 말똥 성게? 오! 성게도 봤어! 아, 큰 화끼도 있어! 오, 대박!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진짜 나 못 먹어! 이게 뭐지? 그냥 쫙 파악했는데 뭐가 많이 나왔어! 대박! 새우 다 봤어, 또? 오, 많아, 진짜! 그치! 그치! 벌써 지금 저희 지금 수업 시작한지 한 10분만에 이만큼 잡았어요! 안녕! 잘 사와, 얘들아! 평수도 잘 가! 너! 넌 보기 있어서 우리 애들 못 먹을 것 같아, 아무래도! 자기가 귀요미야! 오, 소리 짱 크다! 여러분, 오늘의 수확물들입니다! 새우가 잡힐지 생산도 못했어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해로지로 직접 잡은 해산물들입니다! 보시면은 돌체라떼가 좋아하는 개도 있고요! 호라개도 있고! 호라개도 있고! 고동도 있고요! 지금 새우를 잡았어요, 저희가! 티용이! 대박이죠! 여기 보시면은 고동이랑, 포케랑! 지금 애들이 숨어있어요! 과연 돌체라떼가 이거를 찾아 먹을 수 있을지! 얘들아! 왜 들렀다, 왜 들렀다! 오! 그냥 스멜는데? 이ու복 대구! 어깨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못ра구는것 같아! 리스트! 왼쪽 안에서 굴러가다 짱을 이제 기회가 온라인 라인이 배치기 어! 여기 개가 있어! 이게 낫고 괴롭혔다, 괴롭혔다! 암고 之iman 웃음 이리 봐 오..놀렛..놀렛.. 오..놀렛..놀렛.. 오..놀렛.. 오..놀렛.. 오..갑자기 걔를.. 걔가 신기하다 지금 걔를 탈락한다 걔를 탈락한다 오..놀렛.. 이제 꽃게 있는 줄 알고 돌체가 손 넣어서 막 찾아온다 손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크지면 내려오고 오..놀렛.. 뜯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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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놀렛아.. 오..놀렛아.. 조심조심 쟤가 먹은다 그냥 아예.. 통째로! 통째로 먹었어 그냥 아가에! 몸통도! 여러분 나생에서 진짜로 수달이 이렇게 돌 사이에 있는 갑각류나 아니면 작은 물고기들 이렇게 사냥에서 먹거든요? 대박이야 그냥 자라쓰어버린다 어때? 이거 진짜 잘 먹었잖아 조금 먹는다 아 진짜 널 혼자 따라가지고 살 정도로 애들이 막 사냥을 줘가지고 또 뺏길 것 같은데 진짜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벌써 끝났어 라떼 넣어야지 라떼도 먹는다 진짜 엄청 좋아하는데? 맛있지 맛있지? 우와 라떼도 바로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잘 먹었다 작은 거 먹는다 바로 이거 안 뺏기려고 빨리 끊어라 몸통만 먹는 줄 알았던데 아 그래? 난리났어 난리났어 안 뺏기려고 진짜 잘 먹었다 뺏기려고 나은 뺏기려고 뺏기려고 왈은 뺏기려고 난리났어 뺏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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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 없어? 순삭인데 나름 많이 잡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해로제 대성공인 것 같습니다.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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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히